한글자막 by 한효정 요나가 이제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4장 한번 1절 볼까요 눈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매우라는 표현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큰 악이라는 표현이에요. 큰 악. 큰 악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요나가. 요나가 매우 크게 성 냈다라는 말은 요나가 지금 엄청난 악을 품고 성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악한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요나가 그 니누에와 같은 악한 상태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악의 사로잡힌 요나가 이제 4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죽음은 죽었지 이 사람들 이민족들 구원 만든 건 내가 눈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나가 미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정도까지 되면 이 선지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은 죽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치지 않으셨어요. 벌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셨어요. 오래 참은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뭐뭐하고 사랑은 뭐뭐하고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해요. 오래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길다, 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참다라는 의미는 그냥 버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을 참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랑은 긴 고통을 참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원위치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뭘 하는 거냐면 긴 고통을 참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로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참는 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나에게, 니누에에게 뭐하고 계세요? 긴 고통을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시고, 니누에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인에서 종이 되는 고통을 참기로 했어. 오래 참기로 했어.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길,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을까? 왜 우리를 향해서,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말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친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니누에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요나를 향해서, 왜 하나님이 요나와 니누에에게 오래 참으셨는지를, 요나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고통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엄청 노력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겠다고 얘기했었던 그 어떤 일, 어떤 사람, 우리로 치면 우리 반, 친구들, 동료들, 제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점검하실 때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냐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처럼, 바울처럼, 요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너가 그들을 사랑했어? 라고 물어보시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얘기하시죠. 그 사랑이 아니라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바울이 자유인에서 종이 된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의 그 사랑으로, 너가 말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은, 세상은, 공동체는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말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하는, 감당하는, 저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힘들지만, 왜냐하면 그냥 하루, 열심히 일만 하면 하루 금방 가거든요. 솔직히 일하는 건 제일 쉬워요, 여러분. 공부하는 건 동의 안 되겠지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너무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래요.